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 비오미 콩분들 나온거 보여드릴게요 저번 파트에도 이쁜 콩분들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또 나왔답니다 또 왔습니다 너무너무 인기 짱인 우리 행복이들 속눈썹 파트에요 제가 파트별로 나눠봤어요 속눈썹 파트 너무 귀엽게 속눈썹 미니미니한 속눈썹이 찰랑찰랑 웃고있는 행복이들 자 이렇게 아주 살짝살짝 디테일이 다르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스타일 옷 입고 있는 색상이 다르고요 옆에 꽃그림도 색감이 살짝살짝 다르답니다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온 우리 콩분들 개당 15,000원씩 하고 있고요 6 곱하기 6 사이즈 아주 자그마한 원형의 콩분들입니다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가볍고 자그마한 콩분들 여기다가 선인장 같은 아이들 위에 왕관처럼 심어놓으면 진짜 귀엽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여기에다가 뭘 심어도 그렇게 사랑스러움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는 행복이 공분 보여드리고요 자 속눈썹 파트 지나서 옆에 속눈썹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좀 빵떡빵떡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순박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약간 진짜 웃음나는 캐릭터 느낌이기도 하고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색방 같은 얼굴에 넘나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래서 보는 사람들까지 행복해지는 우리 행복이들 행복이 공분 시리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늘 예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행복이들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마음에 드는 화분 있으시면 이렇게 딱 캡쳐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콩분들 남은 거 있으면 혹시 보여주세요 재고 보여주세요 하시면 제가 남아있는 아이들 또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몽끌 세라미 콩분들 해당 15,000원씩 하고 있고 콩분들은 4개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됩니다 5만원 이상 주문하셔야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4개 이상 무료 배송 콩분들은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와요 몽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